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잃어버린 꿈을 찾았습니다 뉴 로얄 마스터 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꼭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처음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어렵게 올라와서 첫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가 저한테 팍 꽂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다단계는 절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말씀을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의 법칙 그 다음에 인생 시나리오 그리고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항상 돈 버는 데만 목적을 갖고 살았었거든요 왜?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그 삶이 내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쫓아서 열심히 살았지만 한 번도 이룬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결단을 내렸죠 마지막으로 내 인생 마지막으로 한 번 걸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꿈들 저 회장님이시라면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서 제주도 내려가서 내려가자마자 저는 전업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애터미를 전업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것 갖고는 절대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뛰어든 게 네트워크입니다 물류, 통신, 펀드 다 뛰어봤고요 영업도 뛰어봤고요 한 7년여 가까이를 뛰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만 보면 피하는 거예요 전부다가 그런 상태에서 진짜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만 굉장히 깊어졌어요 저만 보면 친구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상처를 준 친구도 있어요 또 3개월 후에 다른 거 갖고 올 거 아니냐 빈정거리기도 하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제품은 싸고 좋아서 분명히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 때 사실은 위기가 왔어요 이걸 진짜 해야 될까? 아무리 좋아도 회사는 아무리 좋지만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일 때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 회장님이 강의를 오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기적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에 제가 다시 힘을 내서요 제주도에서 안 되니까 여기를 떠나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김해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기본만 그 내용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꿈꾸는 거였어요 꿈꾸는 거는 제가 항상 꿈은 잘 꿨어요 왜 잘 꿨냐면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꿈을 꿀 때는 행복하잖아요 꿈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꿈꾸는 건 잘하니까 회장님이 꿈 먼저 꾸고 그랬으니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 싸게 회장님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 써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애터미 제품 좋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해가지고요 허구한 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얼굴 보이려고요 회장님만 보이면 쫓아다니면서 회장님 데려가신 분들 인사시키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치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살 때는 이루지 못한 모든 꿈들이 이 애터미 안에서 이루어진 거 보니까 그거는 내 능력이 분명히 아닌 건 맞아 그런데 첫 번째 중요했던 건 회장님이고 회사의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용 박사님 신사 숙려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항상 천박한 부자가 아니라 실제로 진정한 신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우리 이성용 박사님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 촌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도움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저희 파트너들 스폰서가 열정만 있어가지고요 천박직축 그냥 애터미 좋다고 떠들고만 나뉘었습니다 관리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관리들을 저희 파트너들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요 제 인생이 이제 그 초라했던 제 인생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가장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게요 저희 집안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기죽어 살던 우리 아이들이 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우리 막내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빠 싼티나게 키웠으니까 이제 좀 푸티나게 키워달라고 우리 와이프요 결혼할 때 속아서 결혼한다고 생각했던 와이프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말 수가 없었던 우리 와이프가요 어느 달부터인가 제주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애교를 떨기 시작합니다 요즘은요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너 미쳤냐 그러면 안 미쳤는데용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회장님이 항상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랑을 애터미에 찾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 애터미 한번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전 애터미를 외치면서요 닉네임도 얻었습니다 목 터져라 윤씨 왜 목 터지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애터미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애터미 한번 멋지게 알아보시고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성공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